한글자막 by 한효정 안 되나요 사랑 때문에 너무 아프다 너무 아파서 술 한 잔 때렸어 모든게 나를 버리고 가면 남겨둔 나는 어떡하라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안 되나요 왜 나는 안 되나요 그 몸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나요 헐물이니 아니면 입방점이니 그러면 나도 누구를 만나나요 아메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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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껑 열려서 술 한 잔 냈다 그렇게 그녀데리고 가면 남겨진 나는 어떡하라고 그 사람은 못 못하고 이렇게 끝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왜 나는 안 되나요 그러면 대답하라고 왜 나는 안 되나요 흘러내리 아니면 그 담아니 그러면 나는 영원히 안되라요 안되라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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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